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넘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구 어플인 하이언국사 오늘의 문제 4월 28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다음 전쟁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딱 두가지로 집중했으면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신립과 이일밖에 없거든요. 자 신립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배수진에서 항전했었던 그 장수 이거 말한거구요. 그 탕금대에서 그리고 이일의 경우에는 이거 발생하기 이전에 상주전투 때 활동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냥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엔 이 인물을 가지고 풀었을 것 같아요. 다 둘 다 공통적으로 인진왜란 때 관련된 인물입니다. 자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조란 거랑 인경을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던 거 이건 공통적으로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전투사실이구요. 자 3번 최형이 홍삼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던 거 이건 고려발의 외구랑 그로프터도 전투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4번 곽재우가 의병작이 되어 의력들에서 활약하였다. 그래서 이 곽재우는 인진왜라는 당시에 대표적인 의병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홍이장군 이모였어요. 홍이장군. 자 5번 신류가 조총부대에 이끌고 흥룡강에서 전투를 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선지인데 나선정벌이에요. 나선정벌. 그래서 변급 신류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나선정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야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사화 유형이에요. 바로 볼게요. 자 가의 경우에는 왕은 어머니가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에 여기고 얘네를 겁나 때렸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폐위비 윤씨가 언급되면 그냥 싹 다 갑자사화거든요. 그냥 더 쉽게 접근하려면 엄마가 폐위되었다. 그냥 이런 맥락 나오면 그냥 갑자사화 찍으시면 돼요. 나는 더 쉬운 게 유님, 윤원영 이런 인물도 언급되면 아 당시에 그 외척세력 뭐 유님과 윤원영끼의 싸움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칭 키워드 제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묘사화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기묘사화가 발생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에요. 현량과 실시랑 위훈석제인데 여기에 실제로 나와있듯이 지금 현량과가 시행되었다는 게 이거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현량과 시행이랑 위훈석제를 통해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홍구파가 반발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 키워드가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다음 자료의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사료가 좀 어렵거든요. 어 솔직히 제가 보기에 여기서 언급하시는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도구 이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사재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물건을 독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눠 바나나만 파던지 아니면 뭐 어떤 과일 같은 거를 그냥 혼자 다 파는 약간 그래가지고 이득을 마구마구 챙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활성화됐던 건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입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거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현지 분석을 풀 수 있었어요. 자 1번.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울. 이때는 통청운동이라 해가지고 서울과 중인들이 신문상승 요구 운동을 했었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분석. 이때는 뭐 한문 소설 외에도 한글 소설을 유행했었죠. 맞는 내용이고 3번. 동국문원 비고를 열람하는 관리. 이건 조선 영조 때 간행된 백과사전식 그런 책입니다. 맞고요.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이거는 조선시대 전기의 사례예요. 이때 검색되려면 연포가 아니라 초량 외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장시에서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자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의 유해서도 대표적인 그런 민간인들의 그런 문화 풍습 이런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뭐 판소리 외에도 탈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4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자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연도를 안 했으면 못 풀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동당겨 선언이 언제 발표되었냐. 그냥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결론도 말씀드릴 게요. 이거 1917년이에요. 답은 1번인데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에 대한 의의를 설명드리면 대동당겨 선언이라는 거는 어 약간 독립에 대한 그런 방향성 같은 걸 제시했던 건데 이걸 계기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약간 뭔가 운영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목표라던가 약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기 전에 약간 토대 같은 거에 형성이 기발된 게 대동당겨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올 때 약간 좀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게 여기서 좀 의겨되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동당겨 선언이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여기 이전이다. 그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입되었기 때문에 아 이 선언문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답 1번이에요. 5번. 가정부식이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아 오늘 거 문제들이 다 어렵네요. 하나 같이 이 문제는 민초학년 사건이라 해가지고 얘를 모르고 그냥 못 풀어요. 이 민초학년이란 거는 전국민중 청년대학생들의 연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당시에 유신헌법에 대한 그런 반대 운동 같은 걸 했었거든요. 당시에 정부에서 당시에 탄압했었는데 이 민초학년 사건을 일으켰던 애들한테 당시 일부 인물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지하도직을 다시 조직해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빨갱이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혐의를 씌워버려가지고 당시에 8명 정도 인물을 그냥 사형땡인 만에 하루 만에 다시 실제로 사형을 시켰던 우리나라 역사상 앞 그런 사범역사상 암흑의 날로 불렸던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두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의 키워드는데 그냥 이걸 몰랐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라 그냥 진짜 몰랐다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새로 배우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적글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된 거는 이승만 정부 때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국민의 요구에 불복하여 대통령이 하얀 것도 이승만 정부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은 강경대에 희생된 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3번 장기 독재 저항한 3위 민주 구곡선에 발표되었던 거 이것도 유신헌법에 관련된 걸 반대한 선언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기존의 헌법 유지하는 사회사 후원 조치가 발표됐던 거는 자 이건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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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